연예인, 연예인 조세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사람한테 항상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을 텐데. 근데 진짜 내면이 단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 사실 성격 더러워요. 사실 저 성격 더러워요. 솔직히. 술주점이 있어요. 주사도 심해요. 주사도 있어요. 주사 뭐예요? 아, 제 주사요? 전 여자친구 집으로 가요. 전 여자친구 집으로 가요. 아... 어떤 전 여자친구? 현재 기억이 없어요. 취했으니까. 혹시 오늘 이후에도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이렇게 질적거리지는 않을 거지만. 오늘 이후로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좋은 인연. 아, 저의 영광이죠. 우재야, 유림 씨라고 불러봐. 유림 씨? 네. 7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요. 오늘부터 사귀면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사귀면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 7월 15일. 100일 선물 뭐 주실 거예요, 저한테? 100일 선물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아, 대답을. 물 다시 핥아 드세요. 물 다시 핥아 드세요. 하아. 최악이다, 최악. 최악이다, 최악이다. 오, 시간이 끝났나 봐. 아, 동전 돌리는구나. 아, 동전이다, 동전이다. 저희가 종이에 울리면. 종이에 울리면 동전을 던져서. 다시, 이대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뽑고 할 건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던져야 되는 거죠. 자, 갑니다.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앞이 뭐지? 앞이 리얼이야. 앞이 리얼이야. 동전 앞면 나와서 편안하게 소개팅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